옵티머스, 유니크론이 깨어난 거야? 나타날 조짐이 보여? 유니크론은 곧 십이다. 시의의 화신이다. 그리고 넌 마지막 프라임이다. 그러므로 넌 죽고야 한다. 나타난 게 분명하군. 지금 그리로 갈게! 오면 안 돼. 유니크론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. 유니크론이 원하는 건 나야. 결국 이건 나 혼자 해야 하는 싸움이야. 잊지맞어. 유니크 리허설. 유니크 리허설. 유니크 리허설. 유니크 리허설. ull. 유니크 리허설. 도기지 방한 내Tavel. 아하. 이리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